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재즈를 입히기에 앞서 빛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든 고우해방 모델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렌더 뷰를 클릭하게 되면 까맣게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공간 안에 아무런 빛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빛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큰 빛인 이 공간의 환경을 결정짓는 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의 항목을 끌어올리시면 이 쉐이더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 하단에 항목이 없으신 분들은 좌측 하단에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될 때까지 이동을 시킨 다음 클릭하셔서 위로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을 생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 쉐이더 에디터를 클릭해서 쉐이더 에디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오브젝트가 아닌 월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공간 전체에 대한 빛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그라운드 안에 칼라를 보시면 검은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조정하시게 되면 공간 전체에 색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공간 전체를 독특한 느낌이 들게끔 색을 이용해서 세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여기서 색을 조절하시는 것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크게 잡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뷰포트에서 쉐이딩을 할 때마다 버벅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미리 샘플수를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버벅거리셔서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이 뷰포트에 샘플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색을 입히고 싶지는 않겠죠. 특히 하늘이 포함된 실사와 같은 조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럴 때는 HDRI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공간의 전체적인 빛을 센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HDR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쉐이더 창에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 모델링에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와 똑같이 Shift-A를 눌러서 새로운 항목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earch를 누른 다음 Environment, Texture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항목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Color를 Background의 Color에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진한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파일 항목이 없어서 나타나는 경고 메시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이렇게 진한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파일이 손실된 것이니 파일의 경로를 다시 지정해 주시거나 파일을 새로 할당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HDRI를 추가해 볼 텐데요. HDRI 이미지들은 Polyhaven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쉽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무료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HDRI 폴더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 두고 있는데요. HDRI 폴더에 들어가서 이미의 HDRI 파일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DRI 이미지를 적용하게 되면 3D 뷰포트 전체에 HDRI 이미지가 적용이 되어서 실제 공간에 있는 듯한 연출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명값 예를 들어 지금 이 이미지처럼 야외인 경우에는 해의 위치나 방향, 해의 색이 등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이 뷰포트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실내 이미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실내 안에 들어있는 햇빛 뿐만 아니라 실내에 적용된 조명의 양이나 색깔, 각도 등이 HDRI 이미지에 저장이 되어서 3D 뷰포트 공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의 빛을 구성할 때 이렇게 HDRI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쉽게 사실적인 빛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HDRI 이미지를 적용한 다음 이미지를 회전시켜서 빛의 각도를 다양하게 변화를 줘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HDRI 이미지를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RI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렌더에 Add-on을 하나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Edit를 누른 다음 Preference로 들어가신 다음에 Add-on을 누르시고 Add-on에 Node Angular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 Add-on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Shader 창으로 들어와서 이 HDRI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단축키 Ctrl-T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Mapping이라는 보라색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항목을 이용하게 되면 이 Rotation에서 Z를 기준으로 회전을 주게 되면 이렇게 HDRI 이미지가 좌우로 회전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X축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HDRI 이미지가 회전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Y로 돌리게 되면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Node Angular라는 Add-on을 설치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누르시고 Ctrl-T를 누르게 되면 활성화한 창을 이용해서 빛의 각도를 조절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부에 빛을 생성해도 되지만 좀 더 구분이 쉽도록 우선 HDRI 이미지를 잠깐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조금 어둡게 세팅을 한 다음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것처럼 먼저 포인트 라이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한 빛의 종류와 관계없이 빛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실 때는 우측에 전구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bject Data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구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생성한 빛의 종류와 그리고 빛의 색깔, 빛의 색이 그리고 빛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을지 빛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라이트는 전구를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전구처럼 빛이 생성되는 곳에서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빛이 퍼지는 그런 종류의 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 라이트를 이 포인트 라이트를 공간 안에 두었을 때 공간 안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빛이 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빛의 색깔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구요. 빛의 세 개를 조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Radius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늘리게 되면 빛의 세 개를 저희가 조절하지 않았지만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빛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팟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라이트는 우리가 무대에서 배우에게 강하게 쏘아주는 조명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빛을 발산해 주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팟 라이트를 생성해서 천장을 올린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라이트도 똑같이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구요. 색이 역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전에 포인트 라이트의 경우 방 전체에 빛이 퍼졌던 것과는 다르게 스팟 라이트가 가르키는 하단에만 빛이 쏘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청록색 화살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이 스팟 라이트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범위가 줄어들고 내리면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라디어스가 움직이게 되면은 아까 포인트 라이트가 똑같이 빛 자체에 설정된 빛의 색이는 일정하지만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빛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팟 라이트의 경우 S를 이용해서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원뿔 모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뷰포트에 보이는 이 원뿔 모양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칠 뿐 공간에 적용되는 빛의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S를 이용해서 이 원뿔을 조절했을 때 빛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리어 라이트를 알아볼 텐데요. 에어리어 라이트는 사진관과 같은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는 소프트박스를 활용한 조명을 생각해 주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소프트박스 조명은 방향성은 있지만 한 곳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스팟 라이트과는 다르게 빛을 퍼뜨리면서 발산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오브젝트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블렌더의 에어리어 라이트은 실제 현실에서의 소프트박스 조명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은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 라이트과 스팟 라이트을 반반씩 섞어놓은 빛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스팟 라이트처럼 에어리어 라이트도 빛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어리어 라이트이 가르키고 있는 하단에만 빛의 영향이 미치고 상단에는 빛이 조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팟 라이트과 다르게 빛이 이 사각형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각형 면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점은 포인트 라이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고르게 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빛이 벽면이나 물체에 반사되어서 에어리어 라이트 위쪽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 역시도 빛의 색깔을 정할 수 있고 색을 조정할 수 있고 사이즈 또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빛 자체에 설정된 색이는 일정하더라도 사이즈에 따라서 빛의 영향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 스팟 라이트과는 다르게 S를 이용한 사이즈 조절이 이렇게 빛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스팟 라이트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un이라고 되어 있는 태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태양 조명은 전체적인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동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대신에 이 태양 조명의 각도가 전체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 조명을 잡고 R을 누른 다음에 각도를 조정하게 되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에 있는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뷰포트 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보았던 조명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D 뷰포트 모든 공간에 대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태양 조명 역시 베이스 컬러를 변경함으로써 조명의 색깔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스트렝스 값을 조절해서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R을 눌렀을 때 이렇게 빛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우측에 보이는 앵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변형하고 앵글 값을 변경을 했을 때 변경된 각도가 두 번 적용되게 됩니다. 역시 앵글의 숫자를 바꿨을 때 이 태양 조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두 번 적용이 된다는 점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라이팅 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조명 활용에 대한 참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블렌더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명을 다양하게 배치를 하시면서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시고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